제 전립선을 움직인 사람은 처음이에요! 제 오줌발을 먹지게 한 사람은 처음이에요! 반갑습니다. 가수 정연욱으로 활동하고 있는 노래하는 뽀서니 BJ의 뿌은욱입니다. 이 컨텐츠는 또 아프리카 지원을 받아서 하는 공식 방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을 좀 모셔보도록 할 건데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으아아아아아 와 그리고 김완성 형님이십니다. 의자 하나만 더 갖다 주십시오. 여기가 아프리카TV 뽀요룩! 와 세상에! 아프리카TV의 어떤 레전드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진짜 너무너무 사실 제가 더 긴장이 되는 게 제가 너무 많이 뵀던 항상 너무 오히려 제가 더 긴장이 됩니다. 아니 예선전은 문자로만 참여했다가 실제로 이곳에 와보니까 네네네. 아 일단 긴장이 그 뽀요룩 씨가 어.. 열악하는 환경에서 정말 많은 걸 뽑아내고 있구나. 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여러분 근데 가봤잖아요. 네네네. 다른데 비해서 투자를 많이 써요. 이래야 돼. 그대인순간들의 가요제가 제가 기획을 하면서 사실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뽀요룩 씨와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아 맞아 진짜 무조건! 아 네네네. 다른 사람은 거두절미하고 뽀요룩 오케이 콜! 무조건 가겠다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 근데 사실 진짜 오히려 저는 계속 맨 처음에 뵀을 때부터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사실 저는 쿵쿵따에 약간 아직도 그 아 진짜 스콘발 쿵쿵따! 저 34살이면서 형님. 그 세대에요? 아니 그럼요 형님. 아니 비주얼은 그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얼굴이 20대 초반이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짜? 아니 저 34 이제 네. 34시대. 나 한 22일 정도 됐어요. 아 형님께서 또 감사합니다. 사실은 형님이 녹음해서 녹음질을 3시간이더군요. 한타임이. 3시간 반. 1시간 반을 빌렸어요. 비싼 돈을 주고. 형님이 오셨어요. 네. 1시간 반 만에 끝났거든요. 그니까 그냥 원샷으로 가는데 말도 안됩니다. 그냥 형님이 안 울었으면 30분 만에 끝났어요. 형님이 우셔가지고 녹음하면서 계속 우셔가지고 1시간 반이 걸렸어요. 1시간을 우셨어요. 근데 진짜 정말 지금 이제 1000분 정도가 보고 계시는데 진짜 어떤 게 있냐면 이 노래에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더 와닿는 그런 노래인거죠. 그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방송을 보시면서 이 노래는 뭐 돈을 벌려고 또 많은 분들이 이것이 아니라 네. 형님이 솔직히 저의 집사람을 생일선물로 불러주셔서 그냥 거기서 끝내려고 했는데 네. 형님이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위로 받는 느낌이 들대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위로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활동을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나온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노래 자랑을 시작할 건데 1등부터 7등까지 또 올랜드 아울렛이라는 또 어마어마한 진행 진짜 깔끔하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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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벅 요연하게 깔끔 정리를 하네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쏙쏙 들어와. 아닙니다. 아닙니다. 솔직히 저 예선지원들 봤지만 노래로 우리가 평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가수님이었지만 상민이 형이 노래적인 부분은 분명히 평가하시겠지만 사실은 저는 열 분 다 노래를 너무 완벽하게 잘하세요. 아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듣고 위로 받았으면 해서 그냥 어떤 분이 어떻게 불러서 위로를 전달할 것이냐 많은 분들과 공감을 할 것이냐 저는 그것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아마 노래는 형님이 보시겠죠? 나 같은 경우는 노래를 어떻게 듣냐면 가창력도 중요하죠. 맞습니다. 1번을 생각하는 게 감정이에요. 특히 이 노래. 맞아. 가장 채팅창에 많이 올라온 분은 결혼할 때 사회받아주고 결혼을 우와! 이거 말도 안 돼. 진짜 이따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아 진짜? 왜냐면 대한민국 최다 사회자 아 진짜요? 최다 축가 우리가 힘드시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전국 다 갑니다. 전국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했는데 재혼도 가능해. 재혼도 가능해. 그것도 결혼이죠. 아 맞습니다. 그대인 순간들을 제가 마이너 쌍키부터 차근차근 올려볼게요. 여러분 소리 들으시나요? 갈게요. 마이너 쌍키부터 가겠습니다. 말한 적 있나요? 그대가 내 지난 날에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한 끼 올리겠습니다. 내가 기한 적인 날 그대가 다시 나를 살게 한 이유란 걸 한 끼 도 세상이 세상이 싫어지고 다친 곳도 다치고 그댈 웃게 하고픈데 나조차 웃을 수 없던 날들 멀어져 우느니 마주보며 울겠다 했나요 어차피 후회한다면 어차피 후회한다면 내 곁을 택해준 건가요 내게 주어진 행복 하나하나 헤아려봐요 그대가 그대인 순간들 한 끼 더 올려보겠습니다. 어우 높아. 말한 적 있나요? 볼수록 좋아진다고 작지만 커다란 그대 한 끼만 더 올리겠습니다. 한 끼 한 적 있나요? 그대가 미은 내 상처받아 입 맞춰 줬다고 내가 찾아가지고 세상에 무릎 꿇고 일어나 이 어떤 날을 다시 웃게 해줄다는 사람 멀어져 우느니 마주보며 울겠다 했나요 어차피 후회한다면 내 곁을 택해준 건가요 내 곁을 택해준 건가요 내게 주어진 행복 하나하나 헤아려봐요 그대와 그대인 두 끼 올리겠습니다 고맙다는 말보다 오늘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대가 바라보는 사람이 그대가 바라보는 사람이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게 나여서 너무 행복해요 행복해요 둘이서 함께 한다면 모든 계절이 아름답겠죠 나는 이제야 나는 이제야 내가 참으로 소중해져요 그대가 택해준 나여서 그대가 사랑하는 나여서 그대가 사랑하는 나여서 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콘텐츠를 이렇게 찍거든요 이게 뭐냐면 개인 취향들 있는 거잖아 나랑 고음 많이 올라간다고 고음 많이 올라간다고 자랑하는 애들 보면 고음에서 알맹이가 없어 근데 현욱이는 네, 초고음인데 거기 알맹이가 있네. 아니, 너무 고음 때부터 나는 완전 이 음악에 대한 팬이 됐기 때문에 밖에서 화장실에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은 죄송하지만 오줌이 끊겼어. 노래가 너무 잘 불러서 오줌이 나오다가 오줌이 쏙 들어갔어. 감사합니다. 제 전립선을 움직인 사람은 처음이에요. 제 오줌이 발을 멈추게 한 사람은 처음이에요. 깜짝 놀랐어. 감사합니다. 말 안 적 있나요? 볼수록 좋아진다고 작지만 커다란 그대 내가 얘기한 적 있나요? 그대가 미운 내 상처마다 입 맞춰줬다고 내가 참을 차가지고 세상에 무릎 꿇고 일어날 힘없던 날은 다시 웃게 해준 단 한 사람 멀어져 우느니 마주 보며 울겠다 했나요? 어차피 후회한다면 내 곁을 택해준 건가요? 내게 주어진 행복 하나하나 헤아려봐요 그대와 그대의 순간들 그대의 순간들 많이 들어주셔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소리 끕니다. 안녕! 멀어져 우느니 마주 보며 울겠다 했나요? 어차피 후회한다면 내 곁을 택해준 건가요? 내 곁을 택해준 건가요? 내 곁을 택해준 건가요? 내 곁을 택해준 건가요?